너무 작용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제가 시간을 줄래요 야 .. 드론인가? 드론.. 드론 드론인데 되게 비싸고 있는데 3천만원 야 이거 유망이야 부담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까?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? 아 500미터 올라가지 않는데? 500미터 500미터 역시 30미터 응 여가래 인가 연 proto 5 fire 4 4 우 예 4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너무 sleeves 실례라서 내가 해볼게 이제 아마 내가 하면 성공한다 잘 봐 마지막으로 자 간다 자 올라갑니다 조심히 청구! 간이야? 그 뭐... 간이야? 두려원도 이렇게 하는거야 한 번 더 보죠 적은 안 내려오. 다 좋아. 자 다시 또 걸어와! 그렇지! 오! 자 이제 우리 가! 자 자 자! 내려오! 아니아니아니! 이쪽만쪽만쪽! 뒤만쪽 왼쪽! 자! 싹! 안 돼! 안 돼! 긴장한 거 같은데? 이거야! 되게 수질이 있나 봐. 아 프로 아니야? 프로?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촬영팀이 우리나라를 멋지게 담아내기 위해 이 드론과 함께 2만 킬로미터의 대장전을 2만 킬로요? 와.. 2백 킬로, 2천 킬로가 아니라 2만 킬로 아무튼 그렇게 고생한 만큼 멋진 드론가볼 나왔다고 하니까요.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?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꾹 눌러주세요!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좋아요!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하늘에서 만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.